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갈게. 형이랑 같이 있기로 해서. 갑자기? 응. 우진이 형이 좀 불안해해서. 내가 덮칠까 봐 금만들어내는 약속은 아니고? 말해두지만 난 너랑 수줍게 손잡는 것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할 생각이야. 뭘 순서대로 해 요즘 세상에 그냥 섞어서 해.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로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협조하는 거야.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자는 의미에서.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서 뭘 차근차근히 해. 난 그딴 말 생각 없으니까. 감당할 자신도 없으면서. 욕하지 마. 욕하지 마. 왜 그래? 어? 누가 감당할 자신이 없대. 너 사랑한다 말해 주의. 뭐지? 왜?